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자 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또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낮에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례정도 워낙 바쁘네요 또 연초부터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또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할게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제가 뭐 늘 주장창 얘기하는데 이제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잘하는 분도 있어요 삼성전자 고수분들이 많이 나타났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좀 덜 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신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신규 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삼성전자 투자를 해가지고 곧바로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영상도 들으면서 멘탈도 키워보시고 하십시오 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주만 사봐 한 주 한 주 정도만 사가지고 그 흐름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차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방송인 방송인이죠 누굽니까 이 분 이수근 씨인데 이수근 씨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최근에 3년간 국회의원들이 그 거래한 가상재산 그 코인 규모가 600억 원을 넘었대요 요즘 결국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코인들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런 상황인데 새해 첫날 재산 300억 원 설이 잃었던 이 방송인이 있어요 이수근 씨더라고요 이수근 씨가 300억 정도 되나요 자신의 코인 투자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을 좀 끌어모읍니다 시선을 좀 끌어모았고 오후 8시 반에 방송되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구독자 5만여 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투자 유튜브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최근에 투자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 사연자가 물려있다 이렇게 답하니까 이수근 씨가 나는 마이너스 92%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마이너스 92%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연자는 처음에 100만에서 한 200만 원대로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 계기를 묻다 보니까 그가 그래요 3년 전에 아버지의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세가 기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죽을 고비까지 겪었던 부모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연자가 25살이 된 뒤에 한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순식간에 억단위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억단위 그리고 돈을 잃고 버는 상황을 막 반복을 해요 암호화폐의 그 굴레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진단을 하는 거죠 앞서서 이 씨는 지난 10월에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 사연자가 출연했을 당시에 자신을 둘러싼 재산 300억 원설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300억 정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사연자가 여전히 부모님께 과도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그런 하수연이었던 거죠 이에 이 씨는 계속 네 사정을 감추면 나쁜 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숙은 300억 원설 300억 벌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께 통장 가져다 보여드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여튼 암호화폐 투자자는 비단 연예인과 직장인 대학원생 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최근에 3년간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의원 10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이 18명이네요 6%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년에 8명에서 23년에 17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조사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직계가 된 거죠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인데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이죠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고 21대 국회 인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 의원의 거래 금액이었던 것이죠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 정도 되는가 봐요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 정도로 각각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 4천만 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상자산 소유와 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이 됐고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2명 소유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이었네요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권위기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중 A 의원은 조사기간 6,900만 원이죠 이더리움은 49에 걸쳐 매수 매도했는데 자산 등록 당시 해당 계좌는 이미 폐쇄한 상태로 갑니다 B 의원은 지인들의 권유로 코인 교환 거래를 하는 등 약 3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미신고 의원 중 가상자산 소유 확 사실을 누락한 C와 D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당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1, 2만 원대 소액자산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주로 주잖아요 계좌 만들면 만원장도 만원짜리 나머지 EFGH 의원 등은 200만 원 이하 페이코인을 보유했는데 이를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한편으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4만 2천 달러 대로 등락을 거둬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스펀드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변동성 장세에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꼭 코인을 한다면 저는 그래요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워낙 독보적이고 코인계에 1등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쪽 코인을 가지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다면 비트코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코인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코인을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 중에 코인 관련된 책도 쓰고 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코인을 투자해서 지금 당장 떼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